그 어떤 비난과 책망도 감수했었다 소중한 존재, 사랑하는 이들을 반드시 이 손으로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지만, 하지만, 지금은 나는 모든 걸 잃었다 대체 왜, 왜, 왜 그런 겁니까? 난 그저 당신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이상이 놀아난 도구였던 거야 지금부터 모든 걸 다 끝장내주겠어! 여기까지가 한계인가? 이대로 원수를 감지도 못한지 허망스럽게 사라져야 하는가 만약, 만약 내게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... 왼손! bud이 해냈의 폭 getting 감사합니다.